렛츠고! 2, 3년 전부터 국내 대회랑 세계대계 싹쓸이 했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뛰는 게 재밌고 어려운 기술들을 성공했을 때 이렇게 성취감도 느껴지고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들보다 정확하게 하는 아이가 도연이에요. 자세가 좋아서 제가 별명을 붙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 각도기입니다. 인간 각도기? 네. 이 각도가 180도가 남아야 되거든요. 시작! 시합에서는 3초 정도만 들게 되면 점수 인정을 받는데 지금 30초 정도 들었으면 10배 정도거든요. 대단한 거죠. 시합에서는 3초 정도가 남아야 되거든요. 시합에서는 3초 정도가 남아야 되거든요. 시합에서는 3초 정도가 남아야 되거든요. 이 상장이나 메달 부분은 어때요? 뿌듯해요 되게. 저한테는 이게 선물 같아요. 선물? 네. 아직은 이 종목이 올림픽에 안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들어가게 된다면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